168탄 입니다 자 168탄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2016년도에 2년 동안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 입니다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냈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지금 추천했던 2016년 16년도에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168탄째 추천하고 있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68탄까지의 수익률은 최하 1000%에서 최합니다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짜리만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168탄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13,000원 입니다 13,000원 자 13,000원 영업이익이 계속 확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대단한 업력이 과거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무조건 2000% 수익을 제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자 1000% 수익이 난다 라고 해도 1000% 짜리면 보통 추천금액이 1000만원인데 이 종목은 1000% 짜리라고 해도 제가 추천금액을 2500만원을 잡을 겁니다 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금액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올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안전에 대한 프리미엄 값이 추천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3,000원이 잠재자산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원 13,000원짜리가 3500원 빠졌으니까 4분지 1 토막 난거죠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1200%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5년 됐는데 5년 전에 야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랐는가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5,000원 자 25,000원짜리 저희 고점에서 1200% 수익 내고 25,000원의 최고 고점에서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이 종목은 다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왜 작전 세력들이 또 작전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런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 하셔야 되요 자 그래서 5년 동안 하락한게 25,000원에서 이번에 얼마까지 하락했냐 3천8백원 3천5백원 3천8백원 되죠 자 그렇게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약 75% 정도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아임에프 이제 국가 보다가 나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빠지냐 무조건 천원입니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릴게요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 이하로 빠지면 여러분들 조상이 떼돈 벌어 준다고 세폭을 주는 거니까 그 놈의 세폭 얘기는 계속 얘기하네 자 세폭을 안겨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해 놓고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약 5천5백원이에요 5천5백원에서 천원이면 다섯 토막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즐거워 하셔야 돼요 왜 지금도 대박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니까 이 종목이 천원까지 빠지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아닙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빨리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안 오는 경제대공황 1920년대에 왔던 그 경제대공황 그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종목만 제가 지금 168탄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추천금액은 제가 25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만큼 믿을 만한 업력과 회사의 과거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똑같은 1000%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2500만원 입니다 자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회비 추천금액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다 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 한 종모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되 돈이 없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38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는 대공황이 오는 걸 보면 알겠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 이 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고 카페 오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밑에 보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카페 주소 링크가 나옵니다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천천히 보시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삼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시면 이제 곡설이 납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은 이번에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빨리빨리 끊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정리 안하면 여러분들 피눈물 흘려요 자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것도 240탄이 제가 왜 240탄이 한 종목도 손실이 없고 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5% 짜리 자 이런거요 나중에 다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주가 예측 정보잖아요 아까 제 만 대박 주식 시리즈 168탄 제가 잠재자산이 만 3천원 짜리인데 얼마까지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저 종목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천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300% 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잡냐 천원에서 2만 5천원을 잡을 거라니까요 2만 5천원 2만 5천원이면 2500% 에요 2500%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단 한번도 안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왼쪽에 4년 동안의 이 엄청난 수익률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미 정리한 사람들도 있구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저를 만나겠다 라고 해서 고액자산가들만 제가 워낙 전화가 많이 와서 처음에는 고액자산가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예약을 잡았는데 자 지금도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나는 돈 많으니까 세치기 하듯이 장고 증명까지 하면서 좀 빨리 만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약하셔도 여러분들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만나실 분은 날짜가 좀 땡겨질 수 있어요 자 이 만남 예약 안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 보시구요 이제 돈이 되는 종목 특히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 여러분들 빨리 파셔야 되요 지금도 몇억씩 4억 5억씩 떨어지고 있죠 자 이거 시작도 안한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집이 10억이면 3억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빨리빨리 듣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집 다 팔았습니다 집 다 팔았어요 부동산 다 팔았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사람 두 명인가 있는데 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지금이라도 빨리 파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쓰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싹쓰리 하는 방법 싹쓰리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40개 다 싹쓰리 했잖아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제가 왜 여러분들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겪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자 결과론으로 생각을 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 나는 대박 종목을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2월 20일이에요 요 날입니다 2020년 2월 26일 바로 요 날입니다 다음 날도 하락했고 요 날도 하락했죠 자 요렇게 첫 번째 급락한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게 두 번째고요 바로 요 날 제가 대공황에 오는 신호탄이 터졌다 그러니 보유 주식을 전부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자 여기에서 미국 시장은 다시 꺾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또 급락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고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가 곡소리가 나는 날이 올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수익률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 천천히 보시고세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160개든 200개든 모조리 사놓으면 어느 종목은 11% 오를 때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어느 종목이 24% 오를 때 어느 종목은 100% 오르는 종목이 있고 300% 오르면 300%에서 일부 끊어먹고 그 다음에 뭐 5%짜리 아니면 지금 2%짜리 손실난 종목 다시 또 300%에서 팔아먹은 것 같고 여기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돈 버는 방법이 여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지식입니다 이 주식시장은요 지식 갖고 돈 버는 거지 행운 갖고 소 뒷걸음 치다가 어쩌다가 한번 수익 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됩니다 행운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시장은요 정확히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앞으로 4년 5년 동안 열심히 전업투자를 할 생각을 하시고 미래에 내가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나는 평생 벌어먹고 살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미리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상에서 여러분들한테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비 안내를 지금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0만원이라고 나오죠 저를 만나려고 미리 예약하시는 분은 일단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먼저 하셔야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상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이 포스트에 카페 회의비 안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받는 방법 안내되어 있고요 자 이제 구인구직입니다 국민기업 관상에 타이틀을 달고 유튜버에서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취직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인구직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3000원인데 영업이익이 6년 연속 그 이상 단 한번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그런 믿을만한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저희 카페에서 1200% 먹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열통하기 넘게 납니다 그래서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13000원만 찾아 먹어도 1300%다 그러면 천원 이하로 뭐 천원에서 목표가 제가 아까 얼마 잡아 드렸습니까 25,000원 잡아드렸잖아요 25,000원까지 6명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5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 오십시오